안녕하세요. 위도 홍길동에 초대라는 모집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여름 휴가들, 바다로, 계곡으로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혹시 여름 휴가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주목해주세요. 저희가 홍길동이 꿈꾼 나라, 율도국이 모티브인 위도에서 펼쳐지는 홍길동의 임무를 통해 방탈출과 같은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홍길동의 요원이 되어서 이 섬에서 펼쳐지는 야외 방탈출 미션을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릴게요. 섬을 스쿠터로 시원하게 달리면서 여름을 즐기고 싶은 청년 혹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사 이런 게 아니라요. 방탈출 게임과 미션들을 통해서 의미 있게 재미있게 역사를 알아가고 싶은 청년 혹은 여러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교류해서 소통하고 싶은 분들 여기서 제가 청년이라고만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만 39세 이하면 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면 19세, 20세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 나이로 해서 만 39세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된다고 하면 위에 추천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응모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모집은요. 8월 12일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집에도 가격이 있는데요. 이 상품가는 1박 2일 코스고요. 정가가 원래 24만 원 중 무려 50%를 부안군 지역 단위 농촌 관광에서 내줍니다.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신 내줘요. 그래서 일단 소비자분들 여기 지금 응모하는 청년분들은 50% 할인이 된 금액으로 12만 원에 1박 숙소 방탈출 이용권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총 네 끼의 식사 그리고 여행자 보험 그 다음에 전기스쿠터 1박 2일 렌탈 비용 여행자 키트, 위도로 들어오는 왕복 배편 이 모든 것이 50% 할인된 12만 원에 제공됩니다. 투어 일정은요. 8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이고요. 이 일정 내에 전주 MBC 촬영이 그리고 야타 유튜브 촬영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촬영 협조가 가능하신 분들이어야 하겠고요. 2인 1조로 스쿠터를 타시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봤거나 전기스쿠터를 타봤거나 혹은 자전거를 즐겨 타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바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스쿠터를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능합니다. 홍길동의 초대 신청 방법은요. 로컬메이트 스마트스토어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